수요일 아침 어제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5.3도로 시작했는데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 춥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목도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간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요. 도로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돼서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공기질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지역 5도, 동부지역 4도, 청판악 영하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남부지역 10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에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떨어져 droit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